성경 1년 1독 전철을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대의 외형적 국가 형태는 왕정제도였지만 그 내용은 제사장 나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넷째 다윗은 성전 설계도가 닳도록 들여다보며 성전 건축에 바칠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둡니다 다섯째 역대기는 다윗의 행적들이 선지자 사무엘 갓 나단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31일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4천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 부하미요 그의 반에 2만4천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주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주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주의관은 요하베아오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주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주의관은 그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주의관은 세라족속 후사사람 십북에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주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열째 딸 열째 주의관은 세라족속 너도바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4천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주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너도바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4천명이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무원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자이요 레위사람의 지도자는 금웰의 아들 하사베이요 아론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타위세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자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레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판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하세에 있는 문하세판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렌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만쾌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며마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위당의 역대질하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 웨슨 왕의 국가를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가를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삽드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고가를 맡았고 개델사람 바할 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뿅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고가를 맡았고 사론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래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라엘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사람 예드야는 낙위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위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위세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랭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위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곡학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유당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요아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요다 집화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요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요아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요아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뜻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요아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직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수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재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자를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자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교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너희 사람의 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위당이 원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노트와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운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운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오천 달란트와 금 만다리 은만 달란트와 노트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루 손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유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위시 오원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유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순냥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다윗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늑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길 이들의 조직과 군대 조직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 즉권적 왕정 제도를 세우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사장 나라를 충분히 담아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또한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기면서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며 성전 조직과 직무도 다시 설명해주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손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각종 보석과 예물들을 건넵니다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다윗은 매일 그 설계도를 펼쳐놓고 연구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히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은 평안히 죽었으며 그의 행적은 사무엘 갓 나단 선지자의 역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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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